안녕하세요 여러분! 안녕! 이건 소니입니다. 안녕하세요! 여러분이 잘생겼어요. 자, 이제 배우고 싶어요. 배우기 전에 배우기 전에 이게 뭐예요? 30년부터 제 아름다운 생일이예요. 제 아름다운 생일이예요! 사랑해요! 그래서 이 배우는 일본어 문장은 36번째예요. 36번째예요. 항상 말하자면 남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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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 제가 간지를 읽어볼께요. 일본어로 아이가 아이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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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쉬 때 이마스 아이쉬 때 이마스 마스 대스는 끝에 말하는 것은 꼬마한 말입니다. 정상적인 말입니다. 마스 대스 아이쉬 때 이마스 아이쉬 때 이마스 그걸 말할 수 있어요? 아이쉬 때 이마스 아주 좋아요. 아니면 와따시와 아났다 오 아이쉬 때 이마스 아이쉬 때 이마스 아이쉬 때 이마스 당연히 와따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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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났다 오 아 아 아 아 오 이게 콜라예요, 아이치테루. 이렇게 네수의 말해보세요. 사랑해 주세요. 아이치테루. 죄송해요. 제 저녁은 휴가일이에요. 아이치테루. 아이치테루. 아주 좋아요. 이렇게..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겠어요. 이 아이가 간지에요. 1, 2, 3, 4, 1, 2, 4, 6, 6. 아이시대로. 아이입니다. 사랑의 noun. 아니면 다이스키, 다이스키의 말이죠. 다이스키는 다이의 말이죠. 다이의 말이죠. 아니면 큰 그니까. 다이입니다. 이게 아이예요. 다이, 다이스키. 스키? 제가 스키에 대해 얘기하셨나요? 스키, 나도 좋아해요. 스키, 스키. 스키는 좋아해요. 다이스키는 좋아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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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스키다요. 스키, 다시 읽어볼게요. 스키, 스키다요. 스키. 스키 아이시이 임 наши, 아이. I means I'll love. 여러분, 마음으로 연습해볼까요? 큰 마음 다이 아이쉬 아이쉬 아이쉬데루 미디엄 아이쉬 아이쉬 아이쉬데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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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너의 가족에게 사랑하는거야? 아니면 너의 사랑하는거에요? 아이쉬데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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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 혹시 어떤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해주세요. 바이바이 안녕 행복한 생년월일 아이쉬데루 아이쉬데루